자, 우리 그러면 또 재미있는 게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페트백에 흔들어 줘서 막 구슬이 옮기고 오, 재미있겠네. 재미있겠어요. 이거 지금 손 리듬을 잘 타셔야 됩니다. 우리 전진화 가수님 지난번에 해보셨죠? 어? 지나간 얘기 못 받으셨죠? 어, 전혀? 졌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2판 3판이 준비되셨죠? 구슬 옮기기 출발! 출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아래로 옮기면 돼. 이쪽 반대로? 이쪽 반대로? 아, 옮기면 안 돼요. 그래. 이래서 이렇게 옮기다고 이따가? 아, 알았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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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야 높을래요? 시야 높을래요? 이거 찍어! 이거 찍어! 2판에 다른 스타일이 있는가? 3판에 조진희씨가 먼저 순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호루라기! 1판에 조진희씨가 먼저 시작됩니다. 1판에 조진희씨가 먼저 시작됩니다. 2판에 조진희씨가 먼저 시작됩니다. 2. 2판에 조진희씨가 먼저 시작됩니다. 1판. 4판에 조진희씨가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긴거지? 그럼. 3판에 조진희씨가 승입니다. test? Plane cola자? 2가 수요? 안현정씨 3판 팀 2판, 7판. 다시, 다시. 정신없구만 준비하시고 똑같아 다시 해봐야 돼 똑같아 카메라 우리가 이거 봅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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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 판독 비디오 판독 독점이니까 다시 다시 갑니다 오르라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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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사람 빨리. 자,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공살들이 강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냐? 이건 쉽게 할 수 있나요? 공살들이 강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냐? 소나리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거품 탁수알래. 이거 뭡니까? 이거. 파티. 파티입니다. 이거 뭡니까? 다 집어넣어 빨리. 파티. 파티.